한국 20개의 세계화를 위해 송가인님을 홍보대사로 부착합니다. 2023년 6월 7일 전라남도시사 김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따, 중돌따 송가인님을 알아. 지난 행사에 이어서 2023국제 20개의 날에 홍보대사로 다시 한번 위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1년 수북 비엔나미가 코로나19로 여러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수북 비엔나미 홍보대사로서 우리 전통 수북 비엔나미 수북을 널리 알리고 이 수북의 재미와 감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가입을 열심히 홍보대사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진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이사는 전남 국제승금 옛날에 화이팅!